이야 너네는 내 눈을 못 벗어나지 이야 멀리서도 너네를 볼 수 있다 소라 몇 개야? 1타 2피 뭐야 4개? 우와 1타 4피 역시 소라 코치 보이면 소라 하나 여기 있고 여기 또 하나 더 소라 둘 이쪽 지역은 해파리 물회를 먹는데요 얘네들도 물회를 해먹나? 이거 들기도 힘들다 배추는 것 같다 간장에 물회를 해준다 간장에 물이 고기를 잡고 모든arsi 물에 조금씩 다루를 봐 이럴 때 물을 부지지어 우리 미니스에 일주일을 보내는 게 안녕하세요 고독한 하당 입니다. 오늘 또 바다에 나왔습니다. 퇴근하고 막바로 왔는데 오늘은 간조시간이 9시 57분 이구요. 그래서 2시간 정도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해가 떨어지지 않았구요. 아직 석양이 있었는데 떨어지기 전에 영상 좀 남겼죠. 아 요즘에는 7월부터는 저기 해삼미 그벅 인거 아시죠? 지금 잡을 수 있는거는 소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라 포인트로 왔습니다. 석양 맛집 겸 소라 포인트. 그런데 뻘받이 아주 무서운 곳이죠.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잡아볼게요. 잘 부탁한 날아가질께요. 자 뻘받을 다닐 때는 어 가슴 장화 발 부분에 이렇게 발 부분에 케이블 타일을 이렇게 묶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뻘에 빠졌다가 발만 쏙 빠져나오고 가슴 장화 장화는 안나오거든요. 케이블 타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걸어서 과연 소라를 볼 수 있을지 근데 오늘 어 뭐 가도 뭐 용왕님이 주시는 만큼만 뭐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욕심부린다고 해서 뭐 나오는 건 아니죠? 아 초저녁인데? 모기 때가 어마어마합니다. 모기 때가. 오늘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은 거야? 간조가 2시간 전인데 아직 물이 많이 빠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씩 드러난 그 물이 빠지는 곳을 걸어가면서 같이 함께 들어가면서 잡도록 할게요. 자 긴가민과 소라를 발견합니다. 소라 과연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소라 있을까? 자 한입 소라인데? 있을까? 꽝? 이런 자 첫판부터 꽝의 조짐이 보이는데 첫판부터 꽝의 조짐이 보여요. 이러면 안되지. 용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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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돼요. 우와 우와 벌쪽에 소라 소라 있을까? 우후 소라 굴먹고 있는 소라 있지요? 소라 솔랑 아이고 덥다. 와 잡초마자 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또 소라가 있어주네 소라 있겠지? 어 있구만 둘이 붙어있어 사랑을 하네 응애 응애 뭐야 꼬막 벗고 있잖아? 야 꼬막 우와 꼬막 벗고 있는 소라 소라 있지요? 소라 솔랑 우와 소라꽃 소라꽃 소라꽃이 피어있는데 옆에 소라가 하나 있네 야 소라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여기는 뻘정이라 자 옆에 소라 하나 있죠? 소라 있을까? 오호 소라 어 그렇지 소라 있지요? 근데 얘는 뭐야 물고기인데? 뭐야 얘 왜 가만히 있어 으흐 깜짝이야 으흐 깜짝이야 으흐 깜짝이야 으흐 소라 자 소라 있지요? 푹푹 빠지는 뻘 푹푹 빠지는 뻘 푹푹 빠지는 뻘 속에 푹푹 빠지는 뻘 속에 사랑을 나누고 있는 소라 발견 우후 소라 으흐 소라 으흐 소라 있지요? 쏠랑 한입 소라네 맛있게 먹어줄게 자 멀리서도 보이는 소라 자 소라를 어떻게 봤냐면 여러분 자 여기 소라 길이 있어요 소라 길이 이렇게 쭉 가다보면 소라가 있어요 소라 길 보이시죠? 소라가 움직인 흔적 그러면 100% 소라가 있다 아 소라 있죠? 야 소라 있지요? 소라 쏠랑 아우 더워라 이쪽 쪽에 소라가 막 돌아다니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소라가 다니는 길이 보인데 여기 있을까? 오 있다 이게 뭐야 소라가 다니는 흔적 보니까 소라가 있잖아 소라가 막 부지런히 왔다갔다 돌아다니는 흔적이 보여요 근데 지금 아 산란철이 지나서 살이 없어 그래도 어디야 소라가 다니는 길을 부지런히 봐야죠 소라가 다니는 길을 보다가 길이 멈추면 그곳에 소라가 있다 소라 길이 여기 조금 보이는데 또 이쪽에도 소라 길이 보이는데 소라 길이 한번 따라가볼까? 소라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소라 길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여기 여기 소라 꽃이 있네 어 소라 꽃 저기 소라 보인다 히히 역시 소라 꽃이 보이면 소라 하나 여기 있고 여기 또 하나 더 소라 둘 역시 둘이서 소라가 다니는 저기 어 이거 뭐야 어 봐봐 이게 소라 꽃인데 소라 소라 꽃인데 소라가 있나? 소란가? 어 이거 소라 꽃인데 소라 뭐야 뭐야 돌인줄 알았는데 소라 등에다가 이렇게 알을 알은 다 떼주고 아 뭐야 이렇게 하면 반칙이잖아 돌처럼 돌처럼 이렇게 위장하면 어 어떻게 알아보니 자 소라 알은 이렇게 빼주고 소란 씻어서 응 씻어서 소라 있지요 소라 솔랑 야 소라 이동하는 거를 봐야돼 역시 소라 이동하는 걸 좀 볼게요 소라 길을 이따가 잘 한번 깨끗하게 씻어줘야겠네 소라 꽃은 좀 다 떼주고 아 너네들이 아주 위장 전술을 쓰는구나 위장 전술 응 소라 꽃은 돌이고 응 돌에 이렇게 돌인줄 알고 아까 봤는데 소라잖아 길을 잘 봐야겠어 소라 길 아이고 땀이 진짜 비 오듯이 온다 소라 길 좀 잘 보자 또 어딨냐 또 형왕님이 또 허당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주시니까 감사하죠 형왕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소라 길 따라가 볼게요 소라 길이 여기서 멈췄어 소라 길이 멈춰서 봤더니 또 소라 으흐 소라 있지요 흐흐 소라 솔랑 밥 먹고 있니 우리 집에 가자 지금 냉동고가 비었거든 지난번에도 만났던 외계인 만났죠 오 이쪽 지역은 해파리 물회를 먹는대요 야 얘네들도 물회를 해 먹나 야 이거 들기도 힘들다 야 넌 패스 난 빨리 소라 잡으러 갈게 안녕 꼬만리에서 봤을 때 소라의 흔적인데 소라 으흐 소라 또 있네 이야 멀리서 봐도 너의 모습은 다 보인다 소라야 소라 있지요 솔랑 소라 또 꼬막 먹고 있네 꼬막 꼬막이 맛있니 어 이쪽 꼬막이 맛있긴 하지 그치 그치 나의 안주가 되라 우와 대왕 꼬막인데 오호 꼬막이잖아 와우 꼬막 있지요 꼬막 솔랑 뻘밭에 사는 꼬막은 아주 달달구리 맛있어요 여러분 꼬막 잡으러 오세요 자 여러분도 꼬막 꼬막이라네 소라길 보세요 소라길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소라길이 쭉 이렇게 있으면 여기 소라 보이시죠 소라 소라 소라가 있다는 말씀 소라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소라 소라 있지요 소랑 아 멀리서 소라꽃을 보고 왔는데 응 소라꽃 있고 소라길이 있네 소라길이 이렇게 쭉 있으면 소라 여기 있지 우후 소라 1타 2피 우와 소라꽃이 있는 곳에 소라가 있다 1타 2피 하 사랑 나누고 있는 소라 미안해 에 아 더워 땀을 너무 말려서 몸보신 해야겠어 너네들로 더워 죽겠네 우와 멀리서 뭔가 보이는데 와 왼쪽에 소라가 응 역시 나의 눈은 나의 눈은 역시 하하 이야 너네는 내 눈을 못 벗어나지 이야 멀리서도 너네를 볼 수 있다 나는 으차 소라 으 소라 몇개야 1타 2피 어? 4개? 호호호호 우와 1타 4피 소라 소라 살아있네 소라 있지요 후후 멀리서도 보이는 소라 야 멀리서도 보이는 소라 헤헤 응애 응애 둘이 뭐하냐 1타 2피 소라 있지요 소라 솔랑 소라 알은 떼놓고 갈게 저쪽에 눈 또 있다 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죠 돌처럼 툭 올라와 있으면 백발백중 소라야 가볼까요 자 소라를 여기 들고 또 소라를 만나러 가는거야 예 소라 길이 있잖아 이렇게 어? 하나 떨어졌다 우와 대왕 큰 소라 우후 소라 우후 소라 있지요 우후 오늘 소라 대박 용왕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이고 되다 아 이제 간조 한 30분 남았는데 아 에너지가 너무 소모되고 심하고 너무 땀도 많이 나고 벌레도 많고 지금 소라 막 나올 시간인데 아 욕심부리지 않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같이 몽땅 잡았다가 나중에 또 버릴 건데 아 지금 30분 안에 못해도 한 2, 30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욕심 그냥 부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가야죠 아 아 가서 바위 틈에 물 고인대에서 소라를 좀 씻어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나가볼게요 자 소라를 잡고 이제 나가는 길입니다 한번 흐르는 물에다가 좀 씻어 가지고 아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간조시간은 30분 정도 더 남겨놓고 지금 그냥 나와버렸는데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 그냥 나왔습니다 전에 여기는 제가 소라를 그 물대를 잘 맞춰서 150개를 잡았던 곳이에요 오늘은 150개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50개 정도는 잡은 것 같습니다 50개는 넘네 예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아 빨리 가서 소라로 몸보신 좀 몸보신 좀 해야겠어요 땀이 비오듯이 뚝뚝 떨어집니다 오늘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아니면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잡는 거는 이렇게 영상은 쉽지만 영상은 보는 건 쉽지만 잡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아 쏠랑쏠랑 하면서 제가 열심히 잡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구독 안 하고 그냥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독은 돈이 들지 않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 오후 3시 30분에 항상 영상 업로드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알림 타고 들어와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짠 짠 짠 눈에 앉아 손 다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알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